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이 종목은 가져가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메일 주소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말미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시청자님 첫 번째로 연결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KT고요. 저기 30%고 3만 7,050원의 비중 30%예요. 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로 전화를 주셨는데 또 수익 나신 시청자분이시라서 제가 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한 4만 2천 원대까지 보셨는데 그때는 못 파셨네요, 시청자님. 욕심으로 안 팔아올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요.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이라도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야지 고민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중립 한 분과 긍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진옥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 의견 들어주셨는데 다음 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발표가 되고 그동안 저 PBR 관련주로 지주사로 엮이면서 참 많이 올랐는데 이제 보내주는 게 좋을까요? 중립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수익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지만 다시 소폭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지금은 투자 전략이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일단 그 전에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신업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 PBR 쪽만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쏠려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지금 통신업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구간들도 저는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이제 통신업 관련 밸류 기업들 중에서는 KT가 좀 이를 상세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 B2B 쪽에 대한 내실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신사업 부분들이 이미 4개 이상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KT 쪽에서도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터널 라운드를 좀 노리는 부분들에 좀 양상들은 계속 꾸차게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근데 지금 이제 상승 기조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밸류 프로그램 부분들이 있어서 저 PBR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와준 부분들이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빠지는 시점을 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좀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준 만큼 일단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앞쪽 한 4만 2,400원을 고점을 찍고 나서 빠질 때 한 4만 원 선만 좀 지켜줬어도 저는 오히려 그 위에까지 좀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한 3만 9,900원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3만 7,800원대만 또 지지 라인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좀 일단 잡으셔도 아직은 뭐 수익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욕심있게 바라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3만 7,800원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수익 실현을 일단은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구간을 계속 좀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4만 원 선을 만약에 다시 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앞전에 4만 2,400원 그 이상의 좀 고가까지는 한 번 더 찍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 이렇게 두 가지의 전략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그렇게 우호적인 걸로도 바라보고는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좀 중리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두 가지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고민 되실까요? 규노. 네 규노요. 매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5만 원에 20%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5만 원 꺼져 오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정말 크시고 작년에 또 들어가셨나 봐요. 고점에. 네 고점에서 들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규노와 루닛 이런 종목들 저희 주상전화 단골 종목인데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규노는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규노, 루닛 정말 단골 종목이잖아요. 대표님도 상담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6%대로 강하게 상승하기도 했고 우리 청자님 매수값까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값까지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의료 대량 관련해서 비대면 관련주들 움직일 때 의료 AI 관련주들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시장에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많이 못 받았어요. 최근에 다른 AI 관련주들 움직일 때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의료 대란을 두고 나서 비대면 관련주들 움직일 때 의료 AI 관련주들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 폭발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분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기기 그리고 흉부 CT기기를 모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진단의 AI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과연 이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하고 실적이 잘 찍힐 것인가 이 부분의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좀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좀 바닷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의 기조가 더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5만 원까지 가려고 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비중이 한 20%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여력이 되시면 이제 3만 7천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는 약간의 비중 확대 3만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에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짝은 비중 확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으로 좀 답답하시겠지만 시선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만 5천 원 선에서는 비중 확대도 좀 고려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창고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현대제철이요. 매수과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과 3만 8천원, 비중은 20%. 3만 8천원의 비중은 20%요.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뭐요, 상가요? 네. 저번 며칠 날이야, 그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저번에 올라갈 때. 얼마 안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해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세 분 통해서 전략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사실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요즘에 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견 남겨주시겠어요? 일단은 철강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속도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철강이고요. 어쨌든 지금 2024년도에 철강 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탄수 중립과 친환경,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지켜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나오면서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강 기업들이 대부분 저 PBR 종목인데, 저 PBR임에도 불구하고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철강 쪽에 업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가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철강 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한다거나 어떻게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이런 현상은 나오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서 조금 지켜보시면은 3만 8천원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절이라든가 비중 확대라든가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섹터고 앞으로의 업황이 개선 자체가 언제 개선될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에 뭔가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손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그리고 철강에 대한 업황 개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올라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로 엮이고 있기도 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님은 부정 의견을 또 들어주셨어요. 워낙에 또 현대제철은 건설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참 많잖아요. 부정적인 점 어떤 점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현대제철은 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제품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부진 여파가 있었고 또 마진 스프레드도 계속해서 좀 축소가 됐었고요. 거기에 또 대규모 일회성 비용까지도 일단 나왔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3중 콜라보 부분들이 현대제철의 실적을 크게 좀 올릴만한 요소들이 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일단 이 상황에서 현대제철의 실적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일단 이지호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부분들을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원재료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판가 상승이 가장 저는 현대제철의 좀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1분기까지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시점부터 현대제철의 좀 실적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도하게 일단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도입이 되고 나서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발표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현대제철을 지금은 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좀 비중을 그렇게까지 가지고 가면서 굳이 지금 끌고 갈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일봉상에서도 중장기평을 전부 다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은 일단은 지금 다시금 상방으로 돌이켜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들어와서는 있는데 지금부터는 저는 좀 지지 라인을 명확하게 좀 잡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만 3천 원이나 한 3만 2천 원이나 1천 원대 이 밴드 사이를 일단은 현대제철이 지지를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더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3만 3천 원이나 3만 1천 원 밴드 대를 만약에 현대제철이 이번에 이탈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번도 좀 강하게 좀 빠질 가능성도 저는 좀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을 좀 잡으시고 지지 라인을 좀 명확하게 좀 잡으신 다음에 대응을 좀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도 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전화 상담도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2001-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창구, 유튜브 창구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리튬포즈요. 7900원에 50%입니다. 오 7900원에 50% 비중을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허취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깐요. 올해 초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예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3900원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 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 올부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이지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리튬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래도 조금 한 번씩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편이 나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고 사실 과거에 급등이 3만 5천 5백원까지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엄청 많은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도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저점을 추가적으로 더 깨면서 더 저점을 낮춰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라든가 시장에서 중목받고 있고 정말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오래 가지고 계신 만큼 손절하기에 더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반등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조금 인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쨌든 2차전지 쪽 그런 양극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추세 자체가 2차전지 양극재가 너무 많이 갔으니까 전액이라든가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과거에 양극재 가면서 리튬 랠리 같이 왔는데 그 랠리가 다시 한 번 온다라는 거는 지금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7,900원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을 완전히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비중을 전량 손절이 어렵다 하시면 비중 축소를 하셔서 그 축소한 비중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7,000원대로 올라오면 매도해보자. 라는 이런 의견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3716님은 파라다이스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15,300원의 비중은 10%인데 최근에 주가 붙임이 좀 있죠. 추가 매수 가능할지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9님의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35,000원이고 비중이 5%대입니다. 작년부터 몰려있었는데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지 여쭤보시네요.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매수가 위로도 가능할지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 비타님이십니다. 비타님이 기아를 매수하셨는데 배당 좋다고 해서 시간을 다닐까 해서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과연 오늘 들어가신 게 괜찮은 선택이었는지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 쓴 정우성님은 하이브 갖고 계십니다. 하이브 매수가가 24만원 비중은 10%인데 지금 손실 중이시라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주가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파라다이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 추가 매수는 지금은 조금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라다이스 지금 중국의 VIP 고객이 돌아오는 그게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고요. 또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 옆에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또 생기면서 경쟁 호텔이 또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홍보비라든지 마케팅비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지금 15,300원의 매수 가격인데 비중 확대를 해서 내가 이 종목을 잘 끝마치고 나오고 싶다 하신다 한다면 시간이 좀 걸려요. VIP 고객들이 좀 제대로 돌아와야 되고 지금 새로운 경쟁사가 생겨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그 두 회사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저는 비중 축소나 이쪽으로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해서라도 좀 잘 끝내고 싶다 하신다면 아직은 시기적인 부분으로 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지주사 기업인데 이녹스 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고 5.6%의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시간이 이 종목도 오래 걸릴 거예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이녹스 첨단 소재를 관계사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의 추세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쪽은 워낙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안 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더 뒷받침 된다고 한다면 시세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매수가를 봤을 때는 또 비중도 적으시기 때문에 추후에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만 5천 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도 실린다. 그럼 어느 정도의 비중 확대는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시간에 매수를 진행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배당도 좋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아마 좀 세부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개가 될 텐데 그때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아라는 기업 자체로 봤을 때 ROE라든지 그리고 PBR 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잘 부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는 사실 보는 측면이긴 하지만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 들어가신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좀 이런 위험한 구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조심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탄력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하이브 봐드릴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터 기업들 굉장히 바닷건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제 중국의 공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던 상황인데 이번에 여자아이들이 이제 초동 판매량도 괜찮았지만 또 신규 팬덤이 유입됐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에게 조금은 이제 변화,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괜찮은 아티스트들을 얼마나 회사가 보유했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세븐틴과 BTS의 이제 군 공백기가 있기는 하지만 산하 레이블 소속의 이제 가수들이 너무나 좀 빵빵한 가수들이 많죠.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 이런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월드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월드투어에 따른 수익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굿즈 수익까지 또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기업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닷건에 위치를 했는데 급하지 않게 조금은 비중을 살짝씩은 담아봐도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지금 2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보유하고 계시면 2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수익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의견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드리님, 비타님, 호두빵님, 대니리님 많은 분들 오셔서 의견 나눠주고 계신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거나 전화번호 02-2000-4919번 또 문자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주은행. 아, 제주은행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250원에 20%인데요. 네. 이번 주 월요일 정도 매수한 것 같아요. 아, 이번 주 월요일에 들어가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계속 지금 3일째 떨어지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8%도 급락하고 5% 급락하고 오늘은 그래도 좀 하락폭을 줄여내긴 했는데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도 중립 두 분, 부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신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을 굉장히 또 천천히 들어주셨는데 사실 은행주들 잘 올라가는 와중에 제주은행이 급등도 가장 많이 하고 상한가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락폭도 가장 깊습니다. 제주은행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급등력을 보여준 부분은 저 PBR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좀 위로 올라와줬던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은행주들이나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시가층이 좀 높은 코스피 상위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단은 일부 외국인들의 자금 추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제주은행 쪽에 유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 긍정 부분들도 좀 들어줄 수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규모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립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중립을 드렸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시중은행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지방은행 중 한 곳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그럼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주은행 측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관계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 우호적인 지분 매각 기회 이런 이슈들까지도 일단은 저는 나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일단은 예상일 뿐이지 사실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들 역할을 좀 기다리고 계속 제주은행을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3거래일 정도 계속 밀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21선과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다시 좀 이격을 좁히려는 양상들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좀 밀린다 하게 되면 12,000원 초반대까지는 일단은 좀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눌리는 과정에서 거래대금들이 좀 큰 폭으로는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없다 보니까 12,000원대를 일단은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월요일날 지금 매수하셨으면 지금 장대양봉이 들어설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거래대금들이 좀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장대양봉을 세워주는 날에는 오히려 좀 들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좀 눌림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저는 좀 투자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기준의 시가 라인을 일단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가 라인 같은 경우가 11,600원대가 되겠지만 일단 22평이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은 12,000원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2,000원대랑 11,600원대 이 라인의 지금 밴드 라인을 좀 잡으셔가지고 여기를 좀 최종적으로 제주은행이 좀 이탈을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하단이 좀 많이 열려있는 구간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손절은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주은행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니 나 아까 신청했는데 어... 종목명... 현대로템... 네 그거 아까 신청했는데요.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주시겠어요? 시청자님. 아까 전화 좀 뭐라 했는데... 아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현대로템... 네 그거 3만 천원의 70%를 아까 전화를 했습니다. 아 3만 천원의 비중 70%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또 굉장히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또 15%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 3분 통해서 전략 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준비되셨으면 펜발 들어주시죠. 네. 긍정 2분과 중립 1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또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현대로템이 또 방산주 내에서 대장주로 등극을 했거든요. 대표님. 이 시세가 좀 내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조금은 이제 중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중기적으로는 살짝의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일 또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다렸던 정부 관련된 소식이 나와줬고 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엔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렸던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좀 투심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방산 쪽에 돈을 더 투입을 하는 기업들 다른 쪽에서는 돈을 줄여도 방산 쪽에는 투입하는 기업들,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안에서 우리 K-방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고 또 인도에 대한 시간도 굉장히 짧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인도한다.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같은 경우에도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여러 가지 정말 국가들도 많이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올해 이번에도 실적적인 부분들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좀 더 추가적인 이런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상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좀 더 밀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지만 일단 기다렸던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 탄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루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동안 굉장히 부진한 추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거래량도 좀 들어오면서 탄력적인 모습이 보여졌고 단기적으로 상승세 나오면 그때 70%의 비중이 살짝 너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챙기시면서 수익 챙겨나가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